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잠잘 때 붙일 수 있는 수면 테이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저도 이 수면 테이프를 제가 한번 직접 붙이고 잡았는데요. 한 2주 이상 됐거든요. 그럼 제가 느꼈던 점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떤 근거로 이런 수면 테이프를 붙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이면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제가 이 수면 테이프를 붙이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책을 읽다 보면 입호흡과 코호흡의 엄청난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죠. 우리가 평상시에 코로 호흡을 할 때의 그 이점, 그리고 입을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당연히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이제 비염이 있거나 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코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입을 호흡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다 낮에 입을 붙이고 코로 호흡을 하게 되죠. 근데 문제는 잠잘 때라는 겁니다. 잠을 잘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입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.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, 50대가 되면 이 턱관절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어쩔 수 없이 잠잘 때는 의도하지 않게 자꾸 코로 호흡이 안 되고 입으로 호흡이 된다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.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, 8시간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인생의 하루 중에 3분의 1이 되잖아요. 이 3분의 1의 시간을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. 입호흡과 수면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책을 써오신 마크 버헤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치주질환과 입냄새의 원인이 되고 또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코걸이와 수면 모호흡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호흡의 기술의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코호흡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6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.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.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저자가 경험을 하면서 코걸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숙면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것을 보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꼭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해본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세 가지의 좋은 점을 얻었습니다. 잠잘 때 테이프를 이렇게 입에다 붙임으로써 코로 호흡을 하게 만들었는데요.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로 좋은 점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목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자면서 건조한 공기가 목 속으로 들어오면 목이 칼칼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입을 붙이고 자니까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니까 일단 이 구강 내의 건조함이 덜했고요. 그 다음에 인두나 후드 쪽이 편했고 기관지 쪽도 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. 물론 실내 공기 자체가 건조하다면 코를 호흡을 해도 역시 목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.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는데도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이 자꾸 마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입을 좀 붙이고 나서 코를 호흡을 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코걸이가 줄어들었습니다.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. 방법을 좀 바꾸면서 코걸이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. 자 이 코걸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? 코걸이와 수면무호흡은 연결이 돼 있죠. 코걸이가 심하면 수면무호흡이 생기고 수면무호흡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이 잠잘 때 시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요.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허혈성 심자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걸이와 수면무호흡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. 일단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숙면이 된 것 같이 개운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런 세 가지를 느꼈고요. 사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더 좋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수면 테이프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반창고를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. 여기 보시나요? 이 반창고는요. 일반 약국이나 또는 인터넷에 살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 제가 면 반창고도 활용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종이 반창고도 써봤는데 그런 것들은 피부에 너무 잘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침에 뗄 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 반창고는 접착력도 좋고 뗄 때도 아주 편하게 뗄 수 있는 반창고입니다. 이것은 바로 면 실크 반창고입니다. 그래서 면 실크 반창고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.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붙였냐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 면 실크 반창고를 띄어서 우펴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요. 아주 입술 가운데만 붙였습니다. 이 정도죠. 이 정도. 그래서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보이시나요? 띄어서 이렇게 우펴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이만큼 붙이는 겁니다.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붙이면 옆에 공감이 뜨기 때문에 말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일단 가볍게 붙이는 방법은 이겁니다. 사실 코가 많이 답답해서 평상시에 비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입을 전체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일단 실험을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목이 건조한 건 많이 좋아지는데 코골이는 별로 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나 보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는 좀 넓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자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죠. 이렇게 쫙 띄어가지고요. 넓게 띈 다음에 입술을 완전히 붙이는 거죠. 이것을 붙이고 나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자 일단 입술을 좀 약간 말아가지고 붙입니다.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띄었는데요. 이렇게 입술을 다 붙이고 자니까 그때부터는요. 이 목이 편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골이도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 수면 테이프 좀 생소하셨죠? 사실은 이것은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책을 보면서 좀 확신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으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를 숨쉬기가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해보고 나서 경험단 같은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저와 함께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이동환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. 아래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